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핵폭탄급 이벤트가 되겠죠. 11월 CPI 일정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하죠. 과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전월에 이 CPI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파월의 정에 이런 발언이 상당히 비둘기파의 발언이 나왔죠. 11월 달에도 이 CPI 지수가 그렇게 나올 거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방향 전환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12월 때 FMC 발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이벤트가 가장 큽니다. 이 이벤트 지수들이 결국은 얘가 방향을 결정할 수 높은데 그리고 파월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많이 자지해야 될 겁니다. 그럼 HAB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진행이 되느냐?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12월 13일 22시 30분입니다. 12월 1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밤이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 우리장이 열리죠. 열리고 나서 13일 밤에 우리장 다 끝나고 22시 30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13일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1월 달 지수가 나오는 거죠. 11월 CPI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10월 달 지표가 상당히 우거적으로 나왔죠. 예상치보다 아주 낮게 나오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잡혔구나.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잘 나왔죠. 그리고 실업 고용이 아주 탄탄하다는 그런 데이터도 나왔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업수당 건수는 부합 수준으로 예상치만큼 나왔지만 앞으로 해고가 많을 거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실업수당 전국 건수는 늘어날 거다. 이런 분위기로 시장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반등을 좀 하다가 어제는 좀 하락을 했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면서 조금 하락했는데 진짜로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런 물가 이렇게 보는 지표죠. 그래서 10월 지표에 이어서 11월 지표도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예상치보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낮게 나왔네. 낮게 나왔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 하면 이제 방향은 위로 그냥 잡히는 상황이 쐐기를 박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2월 13일 날 발표가 되죠. 그리고 12월 15일은 FMC 회의에 대한 그런 연설이 있을 텐데 최종 금리 결정이 일어납니다. 12월 15일 날 FMC 회의는 12일 미국 시간으로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고 연설이 진행이 되죠. 자기 회의가 진행이 되고 최종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이 이렇다 저렇다 또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증시는.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11월 CPI 지수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10월 달은 CPI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물가 지수 상승이 다시 높아졌다. 예상치보다 더 높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10월 달에서 11월 달도 CPI 지수가 여전히 좀 낮아지는 듯한 예상치보다 좀 낮네. 이런 분위기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아주 강력하게 또 랠리가 펼쳐질 겁니다. 쭉 올라가겠죠. 아주 강한 상승. 예전에 10월 지표 나왔을 때 거의 4% 정도 크게 올랐죠.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될지는 이 데이터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12월 15일 새벽 3시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이 둘 다. 12월 10일 하루 건너뛰고 14일 건너뛰고 15일 새벽에 3시에 이제 FMC 회의 결과를 파워리지안 발표하죠.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0.25가 나오느냐 0.75가 나오느냐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0.5나 0.75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지금 아주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0.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CPI 지수가 나와버린다면 갑자기 틀어서 0.75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10월에 이어서 11월달 CPI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물가가 그래도 조금씩 잡혀가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연속성이 좀 있다. 10월에 이어서 11월도 연속성이 좀 있다. 라고 한다면 0.5 인상을 하고 그 다음 속도 조절은 계속 좀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예측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증시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갈 거냐. 23일 22시 30분이니까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거의 핵폭탄급 12월달 일정으로 보면은 거의 가장 큰 이벤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기다리고 있고 에펜스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게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벤트가 아주 큰 이벤트가 있죠. 11일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12일은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경계를 하겠죠. 그런데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도 미 증시에 그러나 하락한 것은 0.7% 이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미 증시처럼 하락 폭이 아주 크진 않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이제 또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미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미 증시와 선물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일 12일 아니 12일 13일은 상당히 미국은 뭐 12일이겠죠. 우리나라는 12일 13일이고 상당히 눈치 보는 아주 소강상태 거래량도 확 죽어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예산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12월 13일 밤 12월 13일 밤에 나스닥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축포를 터뜨리겠죠. 이제 강한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잘 나오면 이 FMC 회의 미국 시험 13, 14일 발표하죠. 여기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좀 금리 속도 조절 진행을 하겠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0.5% 이렇게 뭐 진행이 될 수는 없죠. 여기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FMC 회의 결과를 보고 여기서 잘 나오면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13일 반부터 주가는 계속 랠리가 펼쳐질 거고 이게 이제 안 좋게 나온다. 예산보다 0 안 좋은데 생산자 물가도 안 좋다니 11월 이 CPI 지수가 10월 달에는 주춤하더니 12월 달에 갑자기 물가 지수가 또 예상치 보다 올랐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아마 실망하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추세로 다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HLB는 워낙에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죠. 아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건 너무나도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핵폭탄급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HLB도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가 만약에 어떤 호재가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게 뭐 안 좋고 나발이고 가네. HLB는 개별적인 호재가 좀 강한 게 나오게 되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틈타서 시장이 아주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적감의 수 들어오면서 주가는 단단하게 버티는 또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가장 큰 이벤트들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13일 20, 20, 30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수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거 보기 전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을 잡아놨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을 또 결정해주는 그런 지수가 나오게 되면 하루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월화 이틀 동안은 거의 뭐 폭풍 전향에 아주 잔잔한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미증세점 하락했으니까 조금 하락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HLB는 시장의 분위기에 도담배처럼 같이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외부적인 요인이 거시적인 요인이 워낙에 큰 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에 큰 건이기 때문에 HLB에서 아주 뭐 선남인대가 승인 신청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커도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수준의 임팩트가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 결과에 따라서 증시 분위기는 결정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HLB 그룹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